최근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글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좀 사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인질로 삼는 비정한 정치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거의 이건 뭐 그냥 나경환 원내대표를 제대로 저는 저격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식이법을 인질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피해 부모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본회의 법안 상정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는 순간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으면 민식이법 등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전제를 다는 순간 정치는 비정한 것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피해 부모님들이 오히려 국민의 공복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참담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식이, 하준이, 혜인이, 한음이, 태우유찬이법은 부모님들이 말하기 전에 국회가 먼저 나섰어야 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전제조건을 내려놓고 법안의 처리에 나서지 않는 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제로화하는 원년으로 선언했고 202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총 606개소에 600여대의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7월부터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제로를 목표로 다각도의 대책과 예산을 준비해왔는데 국정감사에서의 대국민 약속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이 첫걸음이 국회의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통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더 이상 부모님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먼저 살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히셨는데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국회의원들 제가 옆에서 민주당의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을 보면 이게 너무 오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정치인은 다 똑같아라는 프레임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다 그렇다. 무조건 민주당 의원 다 맞다. 절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 총선기획단 활동한 이후에 정말 그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보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어떻게 법안으로 이걸 이어가서 이 각종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또 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의 제가 만났던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오히려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그들은 더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무섭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놔버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불신 그게 이제 이어져서 정치 무관심 혹은 정치 혐오증으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갖고 혹은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 누가 좋냐. 결국에는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적폐 세력들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하고 품통 터져서 정말 어떻게 근데 저 또한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뭐가 다르고 이게 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또 다르고 이런 지점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찾고 이해하고 이런 게 굉장히 피곤하고 복잡한 일이란 걸 알면서도 왜 계속 제가 이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냐면 언론과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검찰 법원 뭐 군대 막 대다수가 그들의 편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관심을 끊어버리면 결국 좋은 건 다 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지점에서 국회가 어쨌든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은 내년 총선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총선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이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런 지점에서 또 서울시에서 이런 역할을 또 이렇게 자처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또 되게 알려야 될 소식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